한국 K-POP STS 한국 K-POP STS 한국 K-POP ST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K-POP STS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저희도 이분들과 많은 작업을 했었답니다 K-POP을 배워 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은 K-POP STS로 꼭 오세요 저희를 보고 싶으세요 대한민국 K-POP STS에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에이핑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꼭 K-POP STS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